안녕하세요 조상렬입니다 얼마 전에 태계이왕과 두양의 그 슬픈 사랑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었죠 아 그때 너무나 정말로 감동적이고 정말로 슬픈 사연에 좋은 강의했다 그렇게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2탄인데요 태계 선생의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을 잠시 엿보면서 요새 시대 상황에 비춰볼까 합니다 태계이왕 하면 조선의 성리학자로서 큰 선비임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본관은 진성이시로서 친남 일녀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 훈육에 의해서 총명한 자질을 키웠던 태계였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늦은 나이인 27살에 경상도 향시인 진사생원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대개는 항상 그 학문을 전념을 할 것이냐 또는 벼슬을 할 것이냐의 갈등 속에 성장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가난한 생활에 늙은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출사를 하게 됐던 것이고 또 어머니 소원에 의해서 34살 늦은 나이에 성경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과거에 급제한 후에 벼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계 선생은 평생 동안 70번이나 벼슬을 버리고 다시 또 나아가고 이렇게 진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늘 그렇듯이 항상 출사와 물러나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바로 학문에 대한 열의, 그 다음에 제도권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또는 여러 가지 자기 심신 수련 이런 것에 대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출사를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옛사람들의 호를 보면 그 사람의 철학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왕 선생의 호가 바로 태계죠 태계는 바로 물러날 태자, 신의 계자를 씁니다 바로 이 물러날 태자는 한자로 이렇게 쓰죠 물러날 태에다가 바로 신의 계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태계는 왜 이런 식으로 쓰게 됐느냐 하면 당시에 태계 선생이 마흔여섯 살 때 고향인 안동 예산현 온해리로 물러나오게 되거든요 거기 마을 앞에 흐르는 뇌과 물의 이름이 바로 토끼토자, 신의 계자 토계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토끼토자 토계를 물러날 태자로 해서 태계로 고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태계의 사상이 항상 벼슬보다는 물러나고 싶다 그런 뜻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양진함이라는 암자를 짓고 머무르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이 이런 태계 같은 거물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임금이 부르면 또 나가고 또 다시 물러나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을사사화 이후에 그 조선의 시대 상황이 굉장히 좀 불우한 안 좋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정왕후 있잖아요 이 문정왕후가 그냥 수렴청정을 하면서 굉장한 독단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뜻 있는 선비들은 거의 벼슬을 버리고 낭남을 하거나 은둔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태계는 이제 이 왕이 낳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벼슬 생활을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계속 담고 있었는데 태계가 이렇게 고향으로 결정적으로 돌아오게 된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46살 때 명종 1년에 바로 장인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둘째 부인 권씨가 마저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핑계로 내서 완전히 돌아왔던 것이죠 영남 출신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큰 선비들이 두 분 있죠 바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안동 중심에 태계 선생이 있다면 바로 낙동강 서쪽인 진주 산청을 대표하는 선비가 바로 난명 조식 선생입니다 난명 조식은 태계와 달리 벼슬을 하지 않은 처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벼슬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처사라고 말하는데 산청에 가면 산천재라는 그런 집에 거쳐 하면서 후학을 지도했던 난명 선생이시죠 태계 이왕은 그런 난명 선생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시대 상황이 태계 같은 거물을 놔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벼슬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난명과 태계의 그 같은 1501년 동갑내기인데 나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한 번 보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한 번은 태계 이왕 선생한테 난명 조식이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상황을 너는 모르고 그 벼슬을 하려고 하느냐 선비란 때를 가려서 출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바룬산이라는 약을 보냅니다 바룬산은 요새 말로 하면 안약이에요 그러니까 안약을 보냈다는 것은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네 눈이 문제다 라는 그런 힐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룬산을 받은 태계 이왕은 또 다른 선문답을 하게 됩니다 나 역시 당귀를 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귀가 뭐냐면은 한자로 이제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마땅 당자입니다 귀자는 돌아갈 귀자가 있죠 당귀입니다 사실은 한약제 이름이기도 해요 이 자체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마땅히 돌아가고 싶다 지금 내가 마지못해 벼슬을 하고 있지만 나도 사실은 낙향을 해서 수양을 하고 또 학문도 하고 제자도 기르고 그러고 싶다 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태계와 난명 바로 바룬산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당귀를 구한다는 그런 선문답 속에 우리는 그 조선시대의 선비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계 이왕 선생은 70살이 돼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때에 유언이 뭐냐면은 내 묘비명예나 명정에 다른 걸 쓰지 말고 처사 이공지구 라고만 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 벼슬 쓰지 말고 그냥 단순한 처사라고만 써달라 이런 뜻이었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난명 선생이 허허 할 벼슬 다하고 무슨 놈의 처사라니 당치도 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아마 이 이야기는 동갑내기 친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태계 묘비명에 가면은 지금 뭐라고 썼냐면은 태도 많은 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도산에 물러나서 숨어서 지내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묘비명이나 또는 태계라는 호에서 보듯이 조선의 선비들이 얼마나 정말로 은눈하고 싶어 했는가 현직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요새 사람들 정말로 기회만 되면은 한자리 차지하려고 정말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또 그런 권력 부귀영화에 탐을 내다보면은 항상 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태계 이왕 선생님의 호임 물러날 퇴짜와 당기를 구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